사회정책부 최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한 명이 관뒀다고 해서 휴일 진료 못하겠다. 의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네, 소아병원은 주 7일간 쉬지 않고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중 하나입니다. 한 명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실제로 일반 진료를 보는 전문의는 두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휴일에는 당직처럼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긴 하는데 두 명이 일주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설명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자는 계속 몰리고 휴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서울에는 4곳에 불과하다 보니 업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폐업한 소아과 수는 600곳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이 어려워서인데요. 소아과에서 아이 한 명을 진료하면 병원은 보통 1만 2천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숫가가 낮고 보상이 적다는 거죠. 애들이 왔을 때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숫가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인들 정말 간단합니다. 의료계에서 이런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인턴들이 점점 더 피하게 되고 소아과를 전공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다른 과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이것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빨리 대책이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부는 3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대 정원이 18년째 3천여 명 수준에 멈춰 있으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전체 국가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직 증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간 300명에서 5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 기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정원이 소아과나 응급학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학과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숫가라는 게 있고, 또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숫가가 오른다고 해서 교수나 전공이 개인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의료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 숫가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